이슬람의 예의 중 하나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또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인기척을 내어야 된다. 그냥 부속 들어가면 문 열고 부속 들어가면 안 되고 똑똑 노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assalamu alaykum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왔는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밖에서 집 안으로 어떤 문 틈새로 틈 사이로 이렇게 옆 보면 안 된다. 혹은 그 집에서 어떤 말소리가 새어나오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종글하고 귀라도 안 된다. 문을 놓고 할 때는 세 번이면 충분하다.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허락했을 때만이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이곳에서의 여ечно 보호를 완전히 오는 항구였etzen. 그래서 오늘의 문화에 오는 항구였을 때 이곳으로는 또 하나의 문화에 오는 항구였를 제외한 곳인지 당하고 있습니다.